음악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려오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선교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이른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교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The Great Omission이 되기도 합니다 이 Omission이라는 말은 영어로 생략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명령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생략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The Great Omission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진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교회가 모든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거대한 생략일 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주일에는 교회도 가고 자동차 뒤에는 물고기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삶는 일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다면 그것은 거대한 생략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마치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한때 썼던 전화기와 같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썼던 이 전화기는요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요 문자도 보낼 수 있고요 알람시계로도 쓸 수 있고요 제 복잡한 스케줄도 다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이 전화기는 제가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기였어요 웬만한 거는 이 전화기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전화가 안 돼요 전화벨은 울리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 수는 있었지만 상대방이 제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 아주 희한한 전화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전화기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죠 모든 것은 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명령은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문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선교의 창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선교의 창문이 열려 있을 동안에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R, D, 윈도우 이 R은요 Retirement 그러니까 은퇴를 뜻하는 거고요 D는 Death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은퇴와 죽음 사이에 그 사이에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감안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어느 교인들 만나면 아 4, 14 윈도우가 어쩌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선교 좀 아는구나 10, 40 윈도우 그러면 아 이 사람 뭐 좀 아는구나 싶은데 어디 가서 R, D, 윈도우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쓰는 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은퇴는 했고 죽음은 아직 오지 아니한 이 중간 시기가 굉장히 소중한 시기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물건 같은 걸 팔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 먹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혹은 우리가 더 젊어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럽니다 그 말은 우리가 나이를 먹거나 혹은 죽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죠 지난 6월 달에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는 국제 안티 에이징 엑스포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안티 에이징이라는 것은 이게 에이징은 나이를 먹는 거고 안티는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는 대회를 한번 열어본 겁니다 여기에 온갖 의술과 운동기구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저마다 자기네 제품을 사용을 하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10년 젊어지거나 최소한 10년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런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말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기대보다 항상 더 빨리 늙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북한의 김정은도 두려워한다는 중2 중3을 제가 거쳤고요 반환기 충만한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서 뭘 해도 피곤한 줄 모르는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50살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머리가 휘어지고요 눈가에 주름도 살짝 지고 얼굴에는 검버섯도 생기고요 제 코 위에는 이게 없었던 다초점 렌즈가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뵀더니 이것도 까먹고 안 끼고 올라와서 고생했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제가 보내고 있는 이 한 달은 예전에 제가 보냈던 일주일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제가 이제 중년이 되고 40대 후반이 되니까 가장 힘든 것은 한국은 식당에 가서 보면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앉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밥 먹는 게 참 힘들어요 밥 먹다가 일어나려면 뼈마디 마디가 쑤시고 힘이 들어요 한 번은 식사를 다른 분하고 다른 남자분하고 제가 식사를 끝내고 식사가 끝나면서 남자분들이 끝나면서 하는 실갱이가 있죠 내가 낼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낼게요 내가 낼게요 제가 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누가 이기게 됩니까 먼저 일어나서 카운터에 가서 돈을 먼저 내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리에서 앉아서 일어나서 몸을 다시 추추려서 고관절 쪽이 안 아픈 척하면서 걸어서 카운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돈을 냈습니다 제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다리를 펴고 있는 그게 너무 무한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중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여름 행사를 전부 마치고 우리 교육부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여기서 같이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제 막내 아들 6살짜리 막내 아들이 제 바로 뒤에 앉았었어요 당연히 아빠가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등을 이렇게 구국지르면서 아빠 아빠 그러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는 배씨 성을 가진 유치부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분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던 다른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아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야 담임 목사님이 현이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현인데 현이 아빠야 내심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저를 알아봐 준다는 게 제게 이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그 배씨 성을 가진 이 유치부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니고 내 이놈을 당장 하긴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부모가 문제지 아니면 늦둥이를 낳은 제가 잘못이 거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이 이 패기 있는 젊은 날과 잘 나가던 이 황금 중년기를 다 보내고 드디어 늙고 힘이 없는 노년기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글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20살부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장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겨우 60살 우리가 생각하기엔 겨우 60살인데 3000년 전에 60살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죽자 사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치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재판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실까 솔로몬은 드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이 전도서에다가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6장 말씀에 이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한 게 한 가지만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죠 한 가지밖에 불행한 게 없으면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불행과 고통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했을까요 이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누릴 시간 없이 죽어버리는 것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그래서 그가 다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긴 수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프랑스에서 헬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는 동양인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람코크라고 중국인 억만장자예요 홍콩 쪽에서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이 서양인 남자는 제임스 그레고리라고 프랑스 사람이고요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원과 와인 공장 그리고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억만장자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억만장자가 중국인 억만장자에게 지금 그림에 보이는 리조트랑 와인 만드는 거랑 그 어마어마한 포도원을 팔았어요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기념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계약의 성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의 억만장자가 자기 자가용 헬기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몰고 같이 헬기를 타고 이 포도원을 돌아보기로 한 거예요 포도원이 얼마나 넓으면 걸어서가 아니라 헬기를 타고 돌아야 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런데 그만 그걸 돌다가 헬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그리고 거기에 중국인 억만장자의 열두 살짜리 아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전부 사망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긴 수명을 주지 않으신 것 그게 솔로몬의 마음에 너무 무거운 아주 불행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허무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솔로몬은 풍족함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오래오래 긴 수명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60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60살은 나이 먹었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하지만 3000년 전에는 60살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60살이 되면 환갑이니 모니에서 잔치를 크게 하고 축하해 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나마도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이 솔로몬은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영화로운 것과 권력을 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긴 수명까지 내가 가졌으니 그러면 나는 만족한 인생이 되었는가 은퇴 후에 먹고 살 만큼 재산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오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그렇다면 만족할 수 있는가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100명을 낳는다 이거는 권력과 부귀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바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래도 좀 젊었을 때 썼던 책이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죠 이 아가서 6장 8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다 대단하죠 열한기 상 11장으로 가서 보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졌을 때에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60살이면 진짜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최소한 1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있었으니 대충 어림잡아도 자녀를 100명은 넘게 낳은 게 맞죠 하지만 자기의 영혼은 그 부귀 영화와 그 수많은 자녀들과 그다음에 긴 수명까지 가졌는데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해요 자녀가 100명이면 그게 만족의 척도가 아니라 오히려 참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평양에서 도망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남한에는 친척이 고모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외아들이고요 그래서 남들은 설날이면 삼촌 내 가느니 어쩌저쩌고 하면서 많이 재밌게들 노는데 저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식구 많은 집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도 100명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제 큰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저의 아버지에게 저를 길러주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사춘기를 지낼 때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식 100명이 차례로 순서대로 사춘기를 다 지낼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예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랑스럽고 든든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만족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사는 거 여지껏 살아온 것도 그렇고 이제 사는 기간도 참 만족이 없지만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님 이 낙태라는 죽음은 모두에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별히 엄마에게는 오랫동안 아주 깊은 상처로 남게 되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걸 그렇다 할지라도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적어도 태어나지 않고 죽은 아이는 인생의 불행과 헛댐을 맛보는 고통은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풍족함과 장수를 누리면서도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졌지만 여전히 만족함과 감사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이 인생을 떠나게 될 때 마땅히 누려야 할 품위에 있는 장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낙태된 아기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면 2천년인데 그 부귀경화를 누리면서 2천년을 살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이 솔로몬은 60살이 되어서 정계에서 은퇴할 때가 가까이 왔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니 자기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행복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고 이제는 죽음마저 염려야 되는 처지에 들어간 것이 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에게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답답함과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무엇을 차지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만족과 구원의 기쁨을 더 느끼기 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여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은퇴 후에 죽기까지 아무리 영화롭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헛산 거예요 주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도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떤 활발하게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 시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들을 경청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사는데 일단 은퇴하시고 죽음을 앞둔 우리 노인분들 그분들은 또 다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멀찌감치 써 숲을 바라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서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허무한 것도 깨닫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이것이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옥토와 같은 시기가 있다면 첫 번째는 414 윈도우 4살부터 14살까지고 또 다른 옥토 밭이 있다면 그것은 은퇴 후 죽음에 이르는 이 시간이에요 그때가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민할 때이고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인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노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 80세였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가 그의 나이 85세였어요 우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나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달린다고 생각을 합시다 마라톤의 출발과 마라톤의 끝과 어느 것이 제일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게 없죠 어느 한 구간이라도 빼먹으면 마라톤이 끝나질 않는 걸요 아무리 여지껏 열심히 화려하게 잘 달려왔어도 골을 지나가지 못하면 마지막에 와서 무너지면 그것도 못한 거고 마지막에 가려면 여기서부터 잘 달려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못했으면 그것도 아니죠 골프 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티샷을 해서 구멍으로 공을 집어넣기까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인의 1위까지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과 순간순간마다 복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리고 그림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어린 양을 이렇게 목에다 두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양도 길을 잃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인데 그러면 예수님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나약한 어린아이일 뿐이죠 정신없이 일하는 시기가 지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드디어 감안하면서 나의 인생을 조망해 보기 시작할 때 그 노인의 시기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교의 창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시기죠 여러분 4살부터 14살까지 활짝 열렸던 그 선교의 창문이 이제 20대를 지나가면서 30대 40대 슬쩍 닫혀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시 활짝 열려요 이 열려있는 창문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관심은 이거예요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며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 호묘해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에게 주어진 정답은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솔로몬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수많은 부인들과 백매이 넘는 자녀들 그리고 긴 수명과 엄청난 재물과 명예 이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그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슬며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모든 영혼이 요구하는 것은 만족한 삶과 평안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나의 육체는 이미 늙었고 어쩌란 말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만족함과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5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잔고 1천만원 이상을 가진 고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퇴 후에 죽기 전까지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1위 가장 사람들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건강 건강이 1등입니다 남녀 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위는 돈입니다 돈 3위 배우자 결혼할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더니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배우자가 3등으로 밀려났어요 여기서 살짝 다른 것은 남녀가 서로 대답이 좀 달랐는데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건강 다음이 배우자에요 그 다음이 돈이에요 그래도 남자들이 조금 더 로맨틱한 것 같아요 여자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건강 돈 배우자 그렇다면 은퇴한 뒤에 이 아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편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위가 청소에요 남자들이 청소해 주면 은퇴하신 여자분들이 행복해한대요 놀라운 건 두 번째에요 두 번째 남자분들 뭐 해 주면은 아내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주는 거 어디 가서 사고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50살 60살 70살 80살 이 정도 살고 아 이러면 행복하겠다 이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해주는 세상의 지혜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 그리고 편안한 죽음 이 두 가지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감독인 루벤 조업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living fully dying well 참된 풍성한 삶 만족스러운 삶 그리고 잘 죽기 이분이 유명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라삐 벤 에즈라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 한 부분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Grow old along with me 나랑 같이 늙어갑시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최고의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최고의 인생은 가장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최고의 인생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같이 한번 늙어가 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에요 나이 많아 은퇴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더 나은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에 600만 이상이 65세 이상인데 그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라 치고 나머지 480만 명 정도가 이 더 나은 삶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천국 아닌 곳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나이 많지만 60, 70, 80, 90, 10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나의 어린이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너무 가슴 아프신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480만 명의 노인들 이 땅에 있는 노인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은퇴와 죽음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향해서 창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창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그리고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로를 소개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해야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은퇴하신 노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나랑 같이 은퇴했는데 아직 그리스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혹은 여러분들의 선배와 직장 상사가 은퇴는 하였고 죽지는 않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그리스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그들에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RD 윈도우 은퇴 후 죽음의 전까지 열려져 있는 그 선교의 창문이에요 그것이 열려있을 때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죠 노인들을 향한 선교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죠? RD 윈도우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노인들 그들이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돼요 내가 지금 70살 내가 지금 80살에 되었는데 내 친구 하나가 아직 그리스로를 알지 못한다 그를 여러분들이 제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로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여러분들의 제자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분바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RD 윈도우 안에 있는 노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우리는 이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 할 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선한 선교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